상담 완료 고객 허위터리 부리 무료 상담받고 무료로 받으세요. 나이 드니깐 몸이 하루하루 다르시죠? 당뇨, 고혈압, 신경통 챙길 약도 많으시고 암, 뇌경색 같은 큰 병으로 고생하신 분도 계시죠?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도 힘드셨죠?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. 나이가 많아도, 지병이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, 심지어 암을 알았어도 가입 가능한 AIA 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.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등의 의사 소견이나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없고 5년 이내 암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. 질병 입원 시 4일째부터 하루 4만 원씩 120일까지 보장하고 이후 180일이 지나면 보장이 재개됩니다. 최초 가입 1년 미만 시 50% 지급해드립니다. 정말 가입 가능한지 지금 전화해보세요. 상담 완료 고객, 허위터리 부리 무료. 상담받고 무료로 받으세요. 080-364-5000 본 상품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. 정기간 월납 최초 계약 시 보험료는 50세 기준 남자 18,280원, 여자 25,200원입니다. 10년 주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50세 남자 기준 주계약 18,280원인 보험료가 이래 갱신 시점인 60세인 26,120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최초 계약 시 가정에 의해 작성된 예시이며 실제 갱신 보험료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.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청약일부터 30일 내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3일 이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 청약 미녹치,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, 설명 의무 불이행 시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내 취소 가능합니다.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,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. 기존 계약서 미교부, 설명 의무 불이행 시 인수 거절,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